나 좋아하라 나의 현재가 무엇일지 안 혼났고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 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말이 무엇인지 포기하고 또 참아야지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 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빛나는 누군가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 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안 빠져 내일도 그래니 나는 왜 이런 사랑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아파도 내일도 내일도 기대니 나도 알아 나會 제가 무엇인지 내가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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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